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있어서 식욕법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식욕법보다 못하면 못하지 않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청년기와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에 운동은 분명히 다른데 중년 이후에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고 그래서 그게 제가 교정해드리고 그러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을 망치지 않고 중년에 운동을 여름있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감기나 장염에도 잘 걸리지 않고 대상포진으로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활성산수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능력도 증가해서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주기도 하니까요 운동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괜찮은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이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년의 운동원치 1번 무조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에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한 운동은 독 입니다 과하게 운동하면 몸을 망칩니다 오늘 망치는 이유는 부상의 우려도 있지만 과하게 운동하다 보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했을 때 바로 복수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하게 운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근육이 지방이 섞이면서 마블링 상태 그래서 지방의 어떤 근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체력 범위에 맞게끔 체력 범위에 맞는 건 어떠냐면 약간 땀이 나거나 숨이 차는데 그게 기분 좋은 정도죠 흑흑거리는데 숨이 차서 죽을 정도로 흑거리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흑거리는 거죠 우리가 운동이 너무 심해 버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 피로물질, 젖산이 분비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 혈관이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세포에도 변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는 기분 좋은 정도의 운동량이 면역이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20, 30대에는 그게 운동을 해도 무리해도 다음날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40, 50대에는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요 불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피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야 된다 운동하면 기분 좋은 피로는 있어야 되죠 뻐근함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날 또 얼큰 얼큰 아프다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운동할 때 어지럽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끝나고 났을 때 기분 좋은 뻐근함이나 피로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의 운동은 바로 그날 피로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중년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스트레칭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거 반신욕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찬 사람은 운동과 함께 가벼운 사우나를 해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해서 우리 몸의 자유신경계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한 운동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지만 중년 이후 운동은 어떻게 보면 생명활동, 건강활동의 필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들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운동 몇 개 있습니다 테니스, 그리고 친구들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하지만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스커팅, 팔굽혀기 좋아하는 운동을 반드시 계획해서 앞으로 매일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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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